오늘 너무 소개할게 되었대요 오늘 너무 소개할게 되었대요 오오 오오 진짜 발표하네 대박 캐릭터 나오나봐요 대박 오오 이건 원래 이따 뱀잖아 리? 아잇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하아 일단 봅시다 일단 봅시다 경찰차 뭐해 잡아가 빨리 뭐해 하 아무리 파괴되네 버스트 트고 버스트로 뛰어가고 아 저기 스매쉬 줄인가 보네요 방금 듣게 반격기 여전히 있고 반격기 하고 스매쉬가 되고 지팡이 그대로 있고 총경 있고 레이저 측면 크게 다른건 없고 와 뭐야 용이 하하 영문형님 저 강아지 이름 뭐였죠? 옷 입었네 아 슈가 옷 입었네 큰일 어머나 진짜로 크게 뤼룰 아 이번 예보재편때는 뭐 들고 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제 리로이 재팬 이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지고 오게될